한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동 제2선거구 김기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10대 서울시 의원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여기 계신 오세훈 시장과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중인 조희원 교육감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어 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왕신리 뉴타운 중학교에 대한 변환이 있습니다. 7년간 본 의원이 이 문제 해결을 하고자 끊임없이 많은 대화를 하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이 되어 성동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왕신리 뉴타운 중학교가 포함된 성동구 교육감경요건 개선에 대한 해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여기 계신 오세훈 시장의 공약현수막과 조희원 교육감의 성동구 홍보 현수막에 모두 왕신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에 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저는 성동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왕신리 뉴타운의 중학교가 반드시 만들어지는지 기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제 10대 서울시의원의 임기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안타깝고 막막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 여기 마무리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행복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시민의 시선에서 주민과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날카롭게 시의회를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11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신 선배 동료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보탬이 되고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